어 뭐야 뭐야 뭔데 아 옆에 옆에 사람 있어? 아 뭐야 옆에 있었구만 와 여기 개빡세다 와 여기 빡세다 x2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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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우와 뭐야 사지 찢어진거 봐 다 잡았네 아 이렇게 아 진짜 맞질 않네 오케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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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트럭 찾아야 된다고 어디 어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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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나? 됐나? 떠나!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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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씨! 어떡해 어떡해 아깝다 이거 로켓 런처인데 안돼! 안돼! 하나 남았지? 기계 올라온다 어떻게 살았노? 하.. 전략처럼 헛? 너는 말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제 뭐? 여길 뚫어야지 어쩌기는 그리스러운 호텔에 왔어 뭐가 더... 저 셰프라 글쎄 뭐지? 모자르비스 하세먼 오, 아니 으흐 이것이 준비됐어? 그렇게 할 수 있겠네 그렇게 할 수 있겠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